오늘 종일 가을비가 함께했습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 다소 쌀쌀했는데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모레는 비가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수원이 25도, 모레는 27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다 내일 새벽과 또 오후 한때 다시 한번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안팎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비가 오락가락 하는 만큼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겨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에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경기 남부지역의 자세한 지역별 한낮 최고 기온은 안양과 용인이 24도, 안산과 수원 25도, 화성과 우산, 안성과 평택은 2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당황후는 추석 연휴에는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함께하겠습니다. 쾌천한 가을 하늘도 함께하겠는데요. 연휴 후반에는 기온이 내림새를 보이면서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정보였습니다.